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서 테니스 치기 좋은 계절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척 덥습니다. 여름이 바로 왔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실내해서 여러분들하고 레슨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레슨 주제는 스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대 테니스에서 여러분들 장비의 발달과 또 다양한 코트의 종류들 있잖아요. 이런 코트의 종류에 덕분에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스핀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으면 자신만의 무기를 가질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레파토리를 준비해서 테니스 경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핀의 이해와 스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스핀은 무엇일까요? 볼의 회전을 말하는데요. 스핀을 말하면 대표적으로 타스핀과 슬라이스가 있는데요. 타스핀은 볼의 진행 방향으로 회전되는 순회전을 말하고요. 슬라이스는 볼의 진행 방향으로 반대, 볼이 앞으로 가자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반대로 도는, 돌아서 이렇게 가는 회전이 되는 것이 슬라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를 보게 되면 프로 선수들이 막 스핀을 많이 걸잖아요. 다 스핀을 치고 막 이렇게 회전을 많이 걸어요. 그럼 왜 스핀을 사용할까요? 선수들이 이제 볼에 스핀을 주는 이유는 다인과 같아요. 스핀이 걸리면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되니까 에러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스핀을 치게 되면 네트에서 일단 높게, 그리고 높게 가니까 네트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죠. 마지막에 타스핀이 걸려서 베이스라인에 떨어짐으로써 컨트롤이 되고 에러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도를 만드는 이 큰 장점이 있어요. 커버를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현대 테니스에서 우리가 와이퍼 스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와이퍼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스윙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크로스 앵글이나 이쪽으로 타스핀 회전이 크게 갈 수 있어서 상대방을 코트 밖으로 이렇게 내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 리듬을 조정할 수 있어요. 테니스 특징이 막 파워 있게 하잖아요. 파워 있는 그런 스트로크 중에서도 보면은 선수들이 뭡니까? 슬라이스 백엔드나 또 슬라이스 포엔드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어떤 경기의 리듬을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드롭샷도 넣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스피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타스핀을 걸리잖아요. 타스핀을 이렇게 건다고 생각하면은 볼을 깊숙하게, 과정 타스핀 회전이 많이 걸리면요. 베이스라인 근처에 떨어지더라도 그 공이 막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멀리 튀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를 베이스라인에 묶어놓고 스트로크 플레이를 이렇게 펼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6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선수들은 스피를 사용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피를 사용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피를 사용해서 스피를 사용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너무 강한 방향으로 유리 나가는 위주로 발생하게 되어서 이제 스피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커버를 이루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스피를 사용해서 스피를 사용하여 동일한 각도의 경우에 슬라이스 샷 같은 경우에 곡선을 거리면서 밑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라이스, 우리가 슬라이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볼을 치면요. 언더 스피를 사용해서 공이 이렇게 밑쪽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타스피는 뭐냐면은 볼의 윗부분을 이렇게 치잖아요.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공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공의 진행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볼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맞고 난 다음에 뒤로 멀리 날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컨트롤에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네트 위로 높게 이렇게 치잖아요. 이번 프랑스 오픈에서 나달 선수가 볼을 치는 거 보세요. 타스피는 해전을 걸리기 위해서 위로 치는데 네트에서 높게 가잖아요. 높게 가고 그 해전에 많이 걸린 해전에 의해 가지고 베이스라인 안쪽에 마지막이 떨어지니까 아웃될 확률이 없어요. 네트에 걸리지도 않고 아웃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타스피는 그만큼 2점 있죠. 스토록에서. 타스피는 빠른 스피드 샷을 구사하는 현대 테니스 선수들에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는 걸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이 되잖아요. 네트에 걸릴 확률이나 아웃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강하게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속도 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높은 바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곧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오픈이 곧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크레이 코터나 앙뚜카 코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대신 타스피 회전이 걸리면 2점이 있거든요. 맞고 난 다음에 바운스가 굉장히 높게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스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타스피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복식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턴할 때 스피을 발밑에 떨어뜨리는 타스피 회전을 많이 걸게 되면요. 이게 발리할 때나 스트로 칠 때 상대방 타이밍을 뺏드릴 수 있어요. 슬라이스는 언더스피의 장점은 프랑스 오픈이 끝나면은 윈블드린하는 잔디 코터가 있잖아요. 잔디 코터는 뭐예요? 속성상 개인적인 페이스가 빨라요. 그런 코터에서는 뭐냐면 이게 슬라이스를 치게 되면은 이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이제 역회전하면서 반대회전하면서 나 함께 깔려가는 그런 어떤 계적으로 빠른 코터의 장점이 있고요. 슬라이스 샷은 타격하는 존이 좀 길게 가거든요. 길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서 타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슬라이스의 매력이 뭐냐면은 적은 노력으로 힘을 별로 안 들여요. 사실 우리는 타스피는 위로 올라가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려치는 승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나 타스피 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오히려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스피에 비해서는 슬라이스를 구사하는 것은 타스피 샷을 치는 것보다는 슬라이스는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도 좋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슬라이스는 낮은 볼을 자연스럽게 볼 아래로 볼을 타격함으로써 쉽게 낮은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서브 같은 경우 리턴 같은 경우에 빠른 볼을 다시 상대방한테 리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포핸드 쪽에 오는 경우에도 포핸드 이렇게 발리하듯이 발리보다 스윙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언더스피을 걸어서 상대방 코트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사이드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미처 내가 자세를 못 취했는데 그런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슬라이스 샷으로 상대방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언더스피 즉 슬라이스입니다. 스피를 어떻게 구사할까요? 스피를 형태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임팩트 시에 임팩트 시에 라켓의 개도 올라가는 개도와 그 다음에 정렬 그리고 그립을 어떻게 잡는가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그립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타스피을 치기에 용이한 그립은 웨스턴 그립이나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슬라이스 백엔드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그립이 각도를 오픈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립 선택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스피의 형태와 양을 결정하는 것은 임팩트 시에 라켓의 궤도와 정렬 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의 양의 결정 짓는 것은 스윙 궤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스피과 슬라이스 백엔드 즉 언더스피을 만들기 위한 올라갈 때에 스윙 궤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스피이나 언더스피의 양은 포드 스윙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스피의 양은 많고 그 때 스피드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언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언더스피 요즘 해전을 많이 걸거든요. 슬라이스 백엔드에서 포러들이 이럴 때도 얼마만큼 가파르게 내려가느냐입니다. 타스피은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슬라이스 샷은 가파르게 내려오느냐. 이 스윙 궤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핀을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임팩트 시에 이렇게 라켓의 각도와 그 다음에 스윙 궤도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피이 영 내가 원하는 만큼 걸리지 않네요.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라켓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 돼요. 임팩트 시에 얼마만큼 라켓 스피드를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피의 양을 결정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나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스윙을 보세요. 얼마만큼 빠르게 스윙을 두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라달의 타스피 양이 얼마나 많냐냐면 3300rpm에서 최대 4900rpm이래요. 공중에서 공의 회전이 두 번 도는 거죠. 엄청난 회전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전량을 만드는 데는 뭐냐면 엄청나게 빠르게 라켓 스피드를 내기 때문에 스윙이 생성되는 것이죠. 공이랑 궤도에서 상이한 속도로 날아가는 스윙을 하는 경우에 빠른 스윙이 더 많은 스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는 올라가는 궤도가 결정하는데요.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면 빠르게 라켓을 뒤돌게 되면 스피는 많아지겠죠. 그런데 궤도가 올라가는 궤도가 가파르지 않고 수평이 가까우게 되면 그 대신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윙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스피드를 최대한 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팩트 시에 라켓 면의 각도가 스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들을 보세요. 거의 어떻게 돼요? 라켓 면이 지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라켓 면이 이렇게 덮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럴 때 보시게 되면 다 지면이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슬라이스 경우에도 임팩트 시에 라켓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라켓 면을 위에서 내려올 때에 자연스럽게 한 15도 정도 오픈을 시켜줘요. 이렇게 해야지만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언더 스피드를 쉽게 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언더 스피드를 많이 걸리기 위해서는 라켓 면을 오픈하고 그러면 볼이 이렇게 띄어올 수 있잖아요. 띄어올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걸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슬라이스를 칠 때에 라켓 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오픈이 되어가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두껍게 수직되게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이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라켓 면을 약간 오픈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코트에서 여러분들 다 스피드를 구사할 것이냐? 여러분들 앞서 레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드렸죠.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다 스피드의 가장 기본은 볼보다 낮은 데서 라켓이 시작돼야 돼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세요. 제가 포드 스윙에서 백스윙을 하고 포드 스윙에서 라켓이 볼 아래에 위치되어 있는 장면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보여주냐 하면은 다 스피드는 볼보다 낮은 데서 로트 더 하위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 부분을 치게 되면은 다 스피드의 회전이 걸린다는 것이죠. 볼보다 낮은 데서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임팩트 될 때에 몸 앞쪽에서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위로 올라가는, 차올리는 장량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 위나 아래로 돌아가는 피니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볼보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수행을 해라. 라는 것이 다 스피드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다 스피드를 치는 동작의 공통점은 볼보다 낮은 데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수행으로 다 스피드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코트에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잘 보살할 수 있어요. 선수들이 다 스피드의 공통점은 선수들이 다 스피드의 공통점은 선수들이 다 스피드의 공통점은 선수들이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컬 간에 있는 이런 탄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아시리, 아시리, 아시리! 이 신은 정널은 생각보다 많이 높는 데서 위로 뒤에 위로 할 수 있어요. 전면, 이 수도 있는데, 이리, 아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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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 아시지, 아시리, 아시지. 슬라이스 백엔더는 볼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내려와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언더스피인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투로우 에요 포더스윙을 할 때에 볼보다 라켓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선수들의 동작을 한번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백엔더 슬라이스에서 중요한 것은 팔과 라켓은 지렛대의 역할을 하거든요. 레버징 효과가 있는데 이 라켓과 팔을 연결해주는 손목에서의 어떤 동작을 이런 풀 해침이 먼저 손목이 움직이게 되면은 힘의 손실이 와요. 지렛대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백싱 동작에서 하는 동작을 잘 보세요. 이미 임팩트 되는 순간에 그 동작을 거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켓은 면을 오픈시키고 볼 아래로 들어가는 동작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엔더든 백엔든 리턴해든 슬라이스 백엔든 라켓이 볼보다 위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볼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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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스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스핀을 구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테니스 곳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스핀을 알게 되면 다양한 레파토리로 여러분들을 경기를 재미있게 또 상대보다는 경기를 우위해서 여러분들 경기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테니스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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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